입니다. 결국 미드쪽에서는 서로 반반가면서 캐리력 싸움이고 탑정굴 쪽에 자 좋은 설레를 만들어 냈던 투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텀 압박을 좀 하고 있구요. 바텀 라인저는 잘 해주고 있죠. 아 탑탑탑. 쨔게 들어갔습니다. 워어어어어자 왓츠컬 아앗! 혈산병 붙이고! 라스칼! 캐니언 진짜 대단한데요? 신이 해줄거야 방금 전에 혈산병을 뽑아낸거는 라스칼이 의도한 플레이라고 부린게 맞는데 자 이거는 키스가 맘주면 절퇴 너구리 코르키 지금 템 뽑으러 집값을 코르키는 지금 날아와야 됩니다 템루는 못와요 지금 코르키 무지막지 하겠어요 합류 속도는 빠르지만요? 코르키가 센데 없으면 이즈리얼이 오히려 코르키 합류! 코르키! 그리고 내역 물었구요 이즈리얼이 멀어요 라스칼! 아앗! 지금 코르키가 이즈리얼이 와버렸어요! 와버렸는데 코르키가 벗어버렸어요 아앗! 두신 손 전사! 3원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전투력 집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상대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으니까 그 의식 안할 수 없잖아요 아앗! 미쳐나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쇼메이커! 이거 돼지거든요 그리고 블라디가 아래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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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결뼈! 지금 난리나가지고 지금 힛짝버렸습니다 지금 지금 힛피트 안빠졌어요 라스칼를 못댔지 캐니언 진짜 캐니언 끝났나요? 요제 자르바라는 선수가 피가 안빠져요 요리 밥상 차리는거 예술이에요 자 이 끝이 어디일지 아래쪽에서 너구리가 또 계속 지겨내고 있어요 아아 이거 안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4번 썼고 게임 퍼졌습니다 에이스가 나옵니까 에이스 퍼졌어요 11대1 4번 압터적인 전투력 정말 미쳤어요 끊어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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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에요 네 제대로 아래오프에 있었던 걸로 1인이라도 가늘없고 데프터부터 죽여 그 다음에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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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니 아니 다구리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돼 자 끊어먹기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러면서 코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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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이 진열이 먹어버렸고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럭크는 도전했고 쫓아가면서 네 네 네 한 명 잡고 일단 바론 오케이 수신이 한번 스킬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강타 들고 실제로 바론 체력 30대까지 확인했어요 혼자 2대1 2대1 도전하는거 보세요 쇼메이커 39 네 아 자 다시 한번 끊어볼까 블라디라드 보니까 베리 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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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대교 편이거든요 네 이거 눈치 보고 있는데 기차 대박 블라디가 없는데 네 그러면 다 틀어야 돼요 더 틀어야 돼요 더 틀어야 돼요 더 틀어야 돼요 더 잡아볼거에요 그리고 이제 블라디가 와요 블라디 오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 도망가야 돼요 한 명 다 성공 네 다워 한쪽으로 와 아니 지금 수여 데미지 데미지가 하늘을 뚫는데 지금 수여 데미지 뭐였죠? 네 버그 아닙니다 네 없어졌어요 갑자기 실수하는 데미지에요 없어졌.. 와서 끝내긴 했습니다만 아휴 킹도니 이렇게 없으면 기회를 만드는데 내연이 사망 진짜 너구리 지배력 합류하면 장난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그렇다고 네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웁니다 알콜라이저 타이밍에 잘 빠졌고요 블라디블라 텔로 와요 블라디블라 텔로 와요 블라디블라 텔로 와요 나는 고통을 못해 나는 고통을 못해 나는 고통을 못해 나는 고통을 못해 뭘 가보시거든요 그리고 블라디블라 블라디블라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 무슨 뭐 체력에 뭐 저렇게 빠져 자 자 자 자 그렇죠 그런데 코르킹가 입장은 뭐 이렇게 딜러가 많아 어 그냥 자 자 압박 중 자 이쪽 자 너구리가 한번 시탄을 끊었고요 기절 대만치 라스칼까지 들어가서 너구리 나랑 놀자 네 캐니언이 딜러들 다 묶어놓고 있었고요 그렇죠 아 아 네 와 진짜 그리고 캐니언의 자름 정말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어 아 나한테 베릴이에요 베릴이라도 아무튼 베릴이라도 지금 오리아나도 템이 꽤 떠서 기세한 오리아나 시너지가 좋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깁돈도 진짜 이 큰 격차에서도 자 저 계속 넥서스 쪽으로 진력을 쭉쭉 쭉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데스트리구요 예 순간이 녹슬생각 오 바로 바로 한번 그렇죠 지금 블라디 전멸있거든요 네 와 맞았으면은 그렇죠 맞았으면 진짜 큰일날 그러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니 아니 일반 스킬이 일반 스킬이 왜 궁극기 같아요 데프트 장군이 전사하셨습니다 네 선열의 파도가 무슨 혈사병인줄 알았나 맞으면 소멸해요 네 네 자 이거 넥서스 지킬 수 있나요? 전부 나와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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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케년도 케년도 반대쪽으로 또 너구르 끌고 너구르 피 금방 또 찼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사실 버티는거는 네 버티는거 까 그러니까 자르반이 너무 싫은거 같아요 네 네 결국 넥서스 때려요 넥서스 때려요 넥서스 때려요 넥서스 때려요 지킬 야 빼 빼 빼 빼 안 돼 안 돼 쌍타쳐 쌍타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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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나왔어 럭스 럭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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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우 와우 Da really cool man 닐수있어 이 대 nad DA3 Zack orÜx2 생각해 더우 야 이레이 나왔어 이러이래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억제이치면서 천천히 하던거있어 아유 그냥 이거 쳐 이거 Gomez 좀 해봐 할 수 있어 천천히 사운줘 다음에 Lakes Etab 這個 개 높은데 아 1-10 조심해 1-10 끝났다 너무 못끝냈는데? 너무 못끝냈다 뭐야? 탑 2칼 스노우볼이야 아 미안 꼬리 소리 너무 늦어 내가 뒤에 있었다 탁 때 막 어 덱신 앞에서 아니 데미지가 저게 말이 돼요 데미지가?